뺏어가지고 이게 팥이랑 막 나 이거 되게 많이 받는데 아 여기다가 꼬꼬입니다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빠가 합세해서 볼카를 오랜만에 같이 합니다 어떤 볼카냐 여우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V라인 그리고 XXXXX인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그런 차인데 티트리트티 티트리트티 아빠 한 번 해줘 봐 티스... 아니 잘 아 이 박스 안에 뭐예요? 이거는 물을 오려먹을 수 있는 어 탐블러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엄마 몰카라 할 건데 일단 아빠가 여우티 여우티를 들고 들어올 겁니다 엄마가 있을 때 여우티 그래서 이거를 며느리 선물이라고 하고 여자한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왔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만 줄 거예요 이게 V라인이 되고 막 그런다고 그때 엄마의 반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엄마 엄마를 잘 놀려줘야 돼 엄마 몰카하러 가 뿌시죠! 뿌시죠! 큐! 유라야 응 시어머니 그니까 엄마 있잖아 응 좋은 점 응? 좋은 점 뭐야? 어머님의 좋은 점? 응 어떻게 대놓고 해? 응 엄마가 나올 줄 몰랐지 흐흐흐흐흐 엄마 어디 가는데 머리 안 말려줘도 돼요? 엄마? 머리 안 말려줘도 돼요? 시어머니의 좋은 점? 응 바쁘시다 응 응 응 야 바쁘다는데 뭐 좋은 점이야 엄마 어디 가는데? 응 저저 집에 두부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리만 붙들어 들어가 지금 바로 안 가도 되잖아 야 조금 더 가야 돼 엄마 이거 드릴까요? 응 아냐 이거 이거 더 맛있어 아 이거? 까꿍 혜야 네? 너희 왜 안가? 저요? 응 아침 일찍까지 차 안 믹시해놔 어머님 돌아서 네 아 너무 좋아하지 마 어머님 돌아서 계속 여기에 눌러에서 아 уст 걸 아픈 골라 Crooded 왼비 너무 떨어져서 갖고 오는 게 낫지 같이 있으면 안 돼 아 왜요? 어머님 왜요? 싫은 거 좋은 거 다 봐야 하잖아 제가요? 내가 내가 하여 loser 나 modo 아, 나 할 일 많아 뭐. 어, 저는 아버님 기다리는 거예요, 어머니. 아버지 왜 기다려? 아버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 가시라고. 어머, 아빠가 보고 가래? 아이씨, 뭐 바쁜데 매일 보라고 애들 매일 오는걸. 아버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네요. 할 말이 뭐예요, 며느리하고. 나 몰래. 갑자기 어색해지네? 나 몰래? 아버님 저기 앉으세요. 씨 쪽에 가서 왜 저게. 아니, 얘네가 올라가라고, 올라가라고 했다. 자기 보고 올라간다고. 아, 얘네가 못 올라가야 되지. 빨리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? 아, 이게 뭐냐고. 이 여자한테 좋을 거 같아서 사가지고 왔거든. 아, 진짜야 어머니? 근데. 나는 왜 안 쳐다보고 얘기하냐고. 빨리. 아, 며느리가 더 예쁘게 되겠지. 어, 이거 되게 음영한 건데? 아, 그래? 자기 알아 이거? 아니, 이거 그냥 주변에 먹는 거 말 봤어. 아, 진짜? 응. 여기 V라인에 있지. 좋다면 내가 사가지고 왔어. 오, 좋네. 이 봐도 약간 붓기 빼는 그런. 어, 그렇지. 그러면은 나 V라인. 아, 이거 왜 자기를 왜 그래. 그게 V라인이에요? 며느리 주려고 사가지고 왔구만. 엄마는 V라인 돼서 밑에가 좁아지는 거 아니야. 엄마가 계속 나 V라인 이렇게. 아니, 나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. 아, 됐어. 하!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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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많네. 나도 한 번 먹을게. 우리 아버님이 저 주시는 게. 아, 그거 많잖아. 여러 개가 있긴 한데. 아버님이 저 꼭 보고 가라고 해가지고. 아이, 꼭 봐도 씨. 그거 많은데 기랄하네, 이씨. 아이, 나도. 며느리 주려고 사줘. 그랬지. 이기만 사람이면 나는 사람 아니냐? 오늘은 며느리만 사람이야. 이걸 우리는 건데. 아니, 거기다 물 봐야 되잖아. 아이, 물었는데. 어, 이거 못 들어보셨죠? 이거 여우티. 내가 여우티잖아. 어, 어머님이 저한테. 아빠, 엄마는 무슨 티야? 내가 여우티지. 어, 난 철티. 야. 어, 냄새 너무 좋다. 아, 그래? 이거 어머님이 저 비하면 좋은 거 주신 것처럼. 응. 너는 줘도 안 누려 먹잖아. 저는 줄면 잘 누려 먹을 거예요. 아니, 냄새 안 나. 집에 가니까 그냥 있더라나? 이건 아버님이 주신 거니까 다 먹을 거예요, 제가. 왠지 앞으로 넌 국물도 없어. 그럼 건더기만 주세요. 건더기도 다 필요 없어. 넌 아빠한테만 잘 해봐. 자기도 애한테만 잘 해봐. 나 쉬면 이제 밤 안 해. 끝이야, 이제. 파업이다, 파업이. 파업 거치면 안 해. 절대 안 해, 저 인천. 파업도 아니고. 절대 안 해. 여름잔은 잘 먹어? 그래. 그래. 그, 저 거가서 먹자 하지 말고. 아버님 그럼 아침 드시러 인천 오시고, 점심 드시러 인천 오시고. 그 차비 가니까 사 오거라. 아이씨. 이게 팥이랑 호박, 늙은 호박. 근데 이게 찬물에도. 아, 들어오고 싶어. 아, 들어오고 싶어. 아, 들어오고 싶어. 아, 들어오고 싶어. 아, 좋다. 이거, 이 통이 너무 좋네. 우리 귀가. 예, 보여줘. 이거 우리 귀가 통이 너무 좋아. 이렇게 넣어서. 응. 빵빵 뚫려 있어요. 응. 물 넣고, 얘를 이렇게 하면 우울왕 하잖아요. 응. 그럼 먹으면 돼. 근데 이게 신기하게 찬물에도 되게 얼음물에도 녹는데. 아, 진짜로? 야, 이거 들면 나오는데. 요걸. 어디서 그런 걸 잘 막아줘. 그래가지고 요렇게 빼. 요렇게. 그래가지고 요렇게 끼워. 같이 요렇게 넣고 요렇게. 오오. 딱. 그래가지고 요렇게 딱 넣고. 오오. 네. 응. 응. 아, 물 좀. 응. 왜 나 벌려? 다리가 얼었어, 엄마가. 샤이, 샤아. 엄마,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? 물 꼭 말했지. 나는 싶으면. 며느름만 생각하고. 나는 싶으면. 40년을 더 빨리 부졌는데도. 아, 이런 거 하나 없으면서. 이거는. 네. 이거 왜 또 넘어지게 또. 하하하하하하. 이거 물 버놨다가. 우리 뭐는. 요 색깔이 있지. 요런 색깔이 나와. 아, 우린 색깔이? 그러면 먹으면 돼. 근데 이거 좋다. 턱이 좋은데? 색깔이 좀 변하고 있어요. 미쳤어. 응. 어머니. 어머니, 어머니. 이, 이, 이거랑 하나 먹어. 참아줘. 어머. 삐지면 내가 7개월 가지. 아이고. 못 들었어. 못 들었다고. 삐지면 내가 7개월 갔는데. 그 전에 내가 6개월 갔는데. 한 달 연장됐어. 아우. 아, 우러나고 있습니다. 오. 색깔이 변했는데. 어머니, 이거 색깔 좀 봐야 돼. 어머니, 한 번 지저보세요. 하자. 아휴. 안 먹어. 너는 많이 먹고. 부이자인 했든 야. 부이자인. 대든 짓 해라. 어머니, 주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아니, 그냥 무빌라마. 그거, 그거 먹고는 또 밥 해줘야 돼. 맛은 그냥 보르차 그런 맛이야. 어, 그래? 이거 엄청 구수해. 아, 그래? 팜마도 빵만 이런 거 나는 거 같진 않은데. 되게 구수하다. 그냥 물이야. 응. 다 들고. 어머니, 한 잔. 하아, 말이야 지금. 엄마. 구수하다. 엄마. 저건 여우티인데 엄마는. 여우야, 뭐야. 으이씨. 뭐야. 곰티다, 이 색깔이. 곰티. 이거 잘 꺼내야 한 있어. 아, 됐어. 에이, 뭘 삐지기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. 몰카이면 몰카. 하나 삐졌어. 아이씨, 하나 줄게. 야, 저기 뭐. 아이씨, 하나 줄게. 어, 여기 또 있어요. 여기 또 있어. 여기 또 있어. 야, 이거 많이 먹고 있지? S9 하든지 B9 하나 줄게. 뭐라고. 뭐야, 너 진짜 웃기다. 어머니, 이거 드셔보세요. 아니, 됐어. 나는 어차피 뭐. V라이트인데 뭐. 아닌 거 같아. 어머니. 꿈이 이거 몰카예요. 엄마 아버님이 저만 챙기겠어요. 뭐라고. 매일 나만 안 챙기는 걸. 눈이 막 돌아가셔. 이거 여우티. 네. 먹고 보기는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봤어. 사람들이 왜 먹나. 어. 이게 600만 개 정도 팔렸대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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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기는, 리뷰는 14만 개가 있대요. 그 정도로. 국내산. 여기도 써있어요. 국내산팟이랑 국내산호박. 이 호박이 늙은 호박이라고 할 것 같은데.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살 수 있고. 오프라인은 올리브영. 올리브영에 이 코너 있거든요. 비타민이랑. 되게 시끄럽네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편의담에도 편데요. 이거 편의담에도. 이거 내가 알기로도 약간. 무슨 수술? 쌍수하고 무슨 수술하면은. 호박죽으로 막 붓기 빼잖아요. 붓기에 팥이랑 호박이 참 좋아가지고. 붓도 된다고. 마실수록. 이걸 많이 마실수록 하루가 가볍게. 빨리 천잘을 먹어야지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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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쟤가 진짜 나이 싸우지 못하니. 와우 씨 나의 싸운 줄까? 아버님 저 이제 가볼게요. 응. 감사합니다. 그래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 가다고. 그래. 네 당신이 뛰지 않나 뛰지 언니 저희 갈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엄마 아끼는 욕도 저거 맛이 어떤 제품 먹어봐도 되냐? 먹어봐 엄마 음 맛있다 구성 한 개예요 응 꼭 저거 저거 딱 남자 뭐 저거 젊은이인 것 같아 멋있데요 어머님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! 어머님 우리 거 다 먹어요 야 그거 하나만 남겨먹고 가지 지랄하고 다 가져가고 지랄이냐 그렇다고 그것도 잃은 거 지랄이냐 아유 씨 아유 아유 짜증나요 아유 씨 나도 부인사인이다 씨 아유 씨 나도 두 분아에다 가야지 아유 씨 야 왜 니들 빨리 뛰어 올라가 아유 알겠어 나 갈게 아유 짜증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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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